또 한 명의 프린세스 보육원에 봉사활동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잘 보고 있어 네, 다녀와요, 언니 날씨 좋다 이렇게 햇볕 받고 있으니까 나 졸렸쭈 으악! 으악! 아야야야! 뭐지? 어? 왕국의 마법 택시? 어? 어? 제니? 보고 싶었어, 롱이! 잘 지냈지? 응, 근데 갑자기 여긴 웬일이야? 누구야, 방글? 아, 소개할게 얘는 제니, 이모션 왕국의 공주야 아, 공주가 또 있었어? 응, 말하자면 조금 복잡해 아무튼 우린 사촌이지만 친자매처럼 지냈어 내가 하모니 마을에 온 뒤로 거의 못 만나게 됐지만 아하! 로미 사촌이구나 어? 어? 오빠들! 언제 왔어요? 아차! 얘는 제니라고 해요 제니, 여기는 하트로즈 직원인 이한 오빠, 카일 오빠, 준 오빠야 안녕? 잘 부탁해! 혹시 로미하고는 동갑이야? 어? 네? 어? 네, 열두 살이에요 아이참! 제니가 당황해하잖아요 숙녀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라구요 아, 미안, 미안 궁금해서 그만 여기 서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 으악! 으악! 뭐, 뭐야? 으잇! 으음... 으악! 제니! 어? 제니에게 무리하게 굴어선 안 되지, 다 해 으악!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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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핑! 어? 누군가 했네 오랜만이야, 하트핑 마법은 좀 늘었니, 다 해? 오랜만에 한번 겨뤄볼까? 그만해, 다 해, 핑 아... 난 오랜만에 로미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마법은 사용하지 말아줘 제, 죄송합니다, 다 해 도대체 쟤는 누구야 좋아? 흠... 저 아이는 다 해, 핑이라고 해 왕립 티니핑 스쿨 친구였어, 쭈! 우와! 흐흫! 감사합니다 과잇, 컷! 어? 어? 어... 저기... 하츄핑과 같이 학교 다닌 게 정말이야 좋아? 우리도 왕립 티니핑 스쿨 학생이야, 방금! 훌륭한 로열 티니핑이 되기 위해 지금은 하츄핑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 믿어! 흠! 그럼 너인 로열 티니핑이 되긴 힘들겠네 어? 난 왕립 티니핑 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지만 하츄핑은 겨우겨우 졸업했거든, 다 해? 하츄핑한테 배울 건 하나도 없을 걸, 다 해? 무슨 말이야, 쭈! 그때 너랑 난 항상 1, 2등을 다 탔잖아! 훗! 난 항상 1등이었거든? 그때와는 달라졌다고! 쭈! 으흐흐! 해보자는 거야, 다 해! 정 원한다면 쭈! 다들 진짜 잘 좋아! 근데 누가 이길까, 방금? 얘네, 또 시작이네! 있잖아, 나 로미 네 방 가보고 싶어 어휴! 근데... 괜찮을 거야! 어디야? 어? 그게! 여기가 내 방! 우와, 정말 예쁘다! 많이 좁지? 아니야, 진짜 멋져! 이 방은 너 혼자 써? 흐흐, 그럼! 오로지 나만의 공간이지! 로미야, 사랑한다! 로미는 좋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방이라니... 어? 혹시 다 해핑 때문에 그래? 걔가 널 힘들게 만들어? 어? 그, 그런 게 아니라... 난 그 아이가 아주 좋아! 항상 날 먼저 생각해주고... 의지도 되거든... 그렇지만...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 어... 오늘 둘이서 오랜만에 밤새 이야기할까? 옛날처럼 나랑이 누워서... 코코아랑 마카롱도 먹으면서? 응! 카일 오빠가 만든 마카롱 진짜 맛있거든! 기대해? 흐흐흐흐흐! 신난다! 흐흐흐흫! 흐흐흐흫! 아아아아아! 로미, 슬슬 어두워질 텐데 어딜 가는 거야? 그냥 따라와봐 이제 그만 좀 따라오시지, 다해 너 따라온 거 아니거든? 우리 친구 맞아, 방금? 다 왔어, 여기가 왔어 로미, 여, 여긴 어디야? 이번 주는 마을 축제여서 재밌는 게 엄청 많아 어, 참! 너한테 소개시켜줄 친구들이 있어 짜잔, 소개할게 내 단짝 친구 메리로랑 마야야 안녕 반가워 안녕 어? 회전목마가 멈춰있네 제니 태워주려고 했는데 아까 갑자기 고장났대 아, 로미 사촌이면 혹시 너도 마법 같은 거 쓸 수 있어? 우와, 너 굉장하다 이런 건 별거 아냐 무슨 소리야 지구에선 진짜 대단한 거라고 자, 어서 타러 가자 가미, 너희 제니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다해 위험하지 않아, 빼버려도 주 그건 내가 판단해 다해 아니, 괜찮아니까 주 야호, 이거 엄청 신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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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어? 제니는? 어? 없어? 제니! 제니! 어디로 간 거지? 빨리 찾아! 다루오미 너 때문이야 다해! 제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만 안 더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했쥬? 다해핑 너도 놓쳤잖아! 뭐라고?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우리 나눠서 찾아보자 로미 어디 있어, 로미? 날 혼자 두지 마 도와줘, 다해핑 어머나, 저기 좀 봐 아이스크림 떨어져서 울고 있나봐 애기도 아니고 뭐야? 땅바닥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렸죠요? 우구우구, 어떡해요? 제니! 다해핑! 이런 무례한 것들! 제니를 놀리다니! 가만 안 더 다해! 자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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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으로 소동 일으키지 말라고 제니가 말한 거 잊었었쥬! 방해하지 마, 하트패! 어? 뭐야, 저거? 역겨봤자 피곤해지겠어! 얼른 가자! 으악! 넌 늘 착한 척 잘난 척이지 다해!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다해! 아이스크림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쭈! 난 그냥 널 걱정하는 것뿐이야, 쭈! 하! 니가 나를 왜? 흐흐흫!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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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이제 그만해! 하트패! 제발 싸우면 안 됩니다! 으아악! 얘들아, 안 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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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이제 됐어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안녕, 로메. 제니!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 다행히 애들도 다 괜찮고 또 놀러와? 음, 잘했어 으아악! 흫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